나고 싶은 말이 사실 너무나 많은데 조금은 더 간직해 둘래요. 누가 보면 염정 소설 고르시는 줄 알겠습니다. 와, 의원님. 의사는 내려놓으십시오. 읽으실 순서대로 다 준비해뒀습니다. 가만 보면 생각보다 성정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. 저는 늘 배우기만 하니 저도 뭔가 얼른 의원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. 마음은 알지만 조선에 들어온 의사 중에 제가 안 읽은 것은 없습니다. 가만 보면 의원님도 허풍이 좀 심하시네요.